자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 좀 키우고요 오늘은 클리어 할 수 있을걸요? 왜 시무룩해? 시무룩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안하면 되지 제가 지금 막 화나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냥 주의해달라 부탁드린건데 시무룩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2편 이후로는 편집해서 게임 채널로 올릴거에요 지금 1편 2편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게임 채널에 지금 영상들을 새로 올리고 있어서 어 뭐야 왜왜왜 뭐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오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오 깜짝이야 저것은 산책이 없어서 아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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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발사 속도... 재작년 속도... 근데 산탄총이 좋긴 한데... 산탄총이 총알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애... 그죠? 내가 그동안 산탄총을 키워줬더만... 이놈이... 조준경 업그레이드? 그래 이거 조준경 업그레이드... 키워준 보람도 없이 총알도 많이 안주고... 가자... 13일에 금요일은 안합니다... 그건 너무 잔인해요... 데바데는 그거에 비하면... 양반이야... 네 게임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채널도 있으니까 구독해주세요... 흐흫... 흐흫... 자 유튜브 우측 상단에 보시면... 게임 채널로 바로 연결되는... I버튼 누르시면... 바로 가실 수 있는 링크가... 돼있으니까...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기 보기 시켜주세요... 잔인하지만 레금이 많은 게임이긴 해요... 가 뭐야? 더 안 좋은 거잖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잔인하지만 레금이 없고... 쾌... 쾌적케요... 도 아니고... 잔인하지만 레금이 많은 게임이에요... 이거 뭐야... 잔인한 것도 싫은데 렉까지 많으면 더 싫은데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가보실! 여기가 얘가! 싱크가 안 맞으신 분들은 한번 다시 나갔다 와보세요 기다려봐 어디 안가요 이런게 안가득 아 아 야 이거 라라였으면 야 이거 라라였으면 뛰어넘었다 이 정도는 어? 이것도 못넘니? 아이에이 에이 라라한테 한서 배우고 와야겠는데요 으쌰 아재라서 그래요? 하긴 야 그 야 그 총알 맞고도 아니 총이 아니라 그 장이 완전 파열되고도 이렇게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지 그죠? 신빙 나 숨 쉬어야 되는데 나 숨 숨 숨 숨 어엇 허엇 어엇 어엇 어촇 어엇 구식님? 이처럼 감사합니다 과거에 여자를 잊지 못하는 짐 하елю 만 como 라라.. 라라 보고싶다 라라야 그녀는 정말 강한 아이였어 날 항상 지켜줄 것만 같았지 라라야 지금은 어디서.. 어디서 뛰어댕기고 있니? 여왕님 여기보래요 라라? 라라? 고년이 누구야? 막 이러는거 아냐? 어떤 기지배야? 라라라고 있어 뭐 이제 외국기 여자랑 바람피는거야? 아니.. 어 여기 찾았다 으쌰 자 왔습니다요 자근마님 올라타세요 자근마님 저는 봉이입니다요 여기로 옮겨드릴까 했쇼? 흑 흑 흑 흑 흑 흑 흠 물 밖에있으면 더 추운거 알죠 아아 안돼더씨 안돼더씨 어 이거 뭐야 근데? 나 따라다니는거 뭐야 얘? 그냥 물고기죠 이거? 어 깜짝이야 뭔가있네 닥터피쉬인가? 아 근데 진짜 실제로 그래요 물속에 더 따뜻해요 마님 어디가셨소? 저기 마님? 아 여기 사다리 아니 내렸으면 내렸다고 말을 하지 썩은 동화줄을 내려주시면 어떡합니까 깜짝이야 아 또 이거 타고 올라가야해요 아 썩은 동화줄 에반디오 에반디오 어 여기 뭐야 근데? 저 아까 구멍 저기 뭐지? 구멍 저기 가보고 싶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들고 갑니다 아 아 아 아 아님 이것 좀 짜잉나는디요 아니 왜 많이면 배타고 그렇게 쉽게 가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건디요 아이고 아이고 힘들구만요 마님 여유가 넘치셔요 섭쎄니까요 라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주인공만 되면 왜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한대요 마님 따라오셔요 이정도는 혼자 오실수 있죠 여기 떨어지면 자칫 발을 잘못뛰어갖고 떨어지면 그냥 바로 그냥 황천길 건너갑니다요 그냥 아아아 아아 나 떠날간다 나 떠날간다 나 떠날간다 아니 마님 이렇게 되는구만요 아니 어떻게 아니면 한번에 가셨 가실수 있었나 보네유 저는 일로가 것쥬 여긴 어떻게 가쥬 여기다행히 여기서 막고 있구만요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 잘 자요 어 많이 아아 불 갈 수가 없다 아흐허허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가지? 이쪽에 길이 있나? 야 오늘 엔딩 봐야쥬 바님 바님 아 일로 다시 올라가야 되나? 어우 어후 앞에 가기 힘들어 어우 어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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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못 올라가냐 왜 아이고 아이고 몇시까지 할지는 저도 몰라유 해봐야지 알쥬 그걸 누가 알겄습니까유 여기 어떻게 가유 점프하면 갈 수 있는가보요 으쌰 어이구 오케이 오오오오... 어어어... 어어어어... 뭐뭐뭐 Morm Hub 허리요 점tur을 아니여아 Jazz 아하era 나 여기서 죽기 싫어 절 prejud조조조 조금만 작금 만이 할 수있다 할 수있어 볼 수있어 글자 아구 열려라 이 쓰레기 이 쓰레기 아유 마님 나 나 나 아 아아니아니아니아니야 아아아아아아 벨를 눌러야되는구만요 어이 우리 마님 수영못하시는데 우리 마님 아이고 우리 작은 마님 우리 작은 마님 내가 가유 자금만 무하님 많이 얼굴이 많이 자금만 여기서만 가면 안돼요 많이 있는 정신 좀 차려봐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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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들어주세요 그녀는 안 내장을 손을 들어주세요 아 아 꿀밤을 때려? 감히? 파이어플라이에 온걸 환영해 아까 일은 사과하지 당신이 누군지 몰라서 그랬지 엘리는 그 애는 괜찮아 숨도 돌아왔고 여기까지 오다니 어떻게 해낸 거야? 엘리 덕분이야 엘리는 여기 오려고 온 것 고생을 다 했어 그럴 운명이었는지도 대륙을 횡단하면서 대원들을 거의 다 잃었어 거의 남은 게 없어 그런데 당신이 그 애를 살리고 있는 걸 우리가 발전한 거야 어쩌면 그럴 운명이었나봐 침쿵 침쿵 고인 아니 저러다에 갈비뼈 부러지겠네 전문가인 내가 하게 좀 비켜봐요 아 좀 아 그래서 친 거야? 수술이라니 의사들 진단으로는 그의 몸 안에서 자라는 병충아초가 돌연변이가 됐다는군 그래서 면역인 거야 그걸 채취해서 분석하면 백신을 만들 수 있어 백신 말이야 하지만 뇌 전체에 자라잖아 그렇지 다른 사람 찾아봐 다른 사람은 없어 너한테 들어 그만 잘 알았어 하지만 지금 당신이 겪게 될 건 내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겪은 것에 비하면 그 애를 갓난하기 때부터 알았어 엄마에게 그 애를 돌봐주겠노라 약속했지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선택은 없어 네 리아님 주무세요 계속 그런 소리나 하면서 엄려해라 밖으로 끌고 가 허튼 짓하면 쏴버리고 이 기회를 날리지 말자고 조회 이 기회를 날리지 말자고 조회 이 기회를 날리지 말자고 조회 싫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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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튼 짓 할 건데 내 눈빛 봤냐 니가 날 맡게 된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쳤냐 거투리 어느 쪽이야 바로 말들어 희 흐흐흐흐흐흐흐흫 eternity 한번에 들어 하지만 이것은 계략이다 말 듣는 척 하면서 뭐하는지 걸여 계속 걸에라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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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거져! 수술실은 어디야? 이런 시가 없어! 어디야? 이 새끼가... 고맙다. 최상층... 여기! 쇽쇽쇽! 둘이 같이 다니면 어떡하냐? 으쌰! 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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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것도 내 겁니다! 쇽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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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호 사이셋 헐니 쉿 저기 저기요 저 화장실 여기로 보고 있는 isol 있는데 유 우우 버리기 от 으 으 으 헉... 야! 이따로 할거야... 으 아 아 아 아 아 아 퐁... 아앗! 뭐 이겼어? 이거 불 끄는거 상관없다니깐요 불이랑 상관없어요 이거 불로 발각되는거 아냐 후후우우 다 죽었나? 말을 안 하지 않았나? 대놓고 다니기는 좀 모은게 총알이 많이 없어서 사람이요? 사람 나 여태까지 하면서도 계속 굶히고 다녀도 안걸렸었는데 어 깜짝이야 어 없었어요 어 살아있어 아 또 있어 야 너 왜 이렇게 안죽냐 진짜 안죽는다 야 얘네 종비보다 더 심한거 같애 너네 어서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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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얜 뭐야 너 뭐야 너 뭐야 하하하하 아 헬멧때문에 안죽었구나 애들이 으잇 오우 너무 아프다 너무 아팠다 방금꺼 어 방금꺼 너무 아팠는데요 자 이제 침착하게 자 이렇게 돌격하는 방법도 있다 라는 걸 보여드린 거구요 안걸리는게 제일 좋겠죠 하하하하 너무 아팠습니다 뭐야 또 어딨어 네 혹시 모르니까 불 꺼볼게요 자꾸 불 때문이라고 하시니까 또 말 들어 드리지 또 뭐 내가 뭐 아이템이 없어 총알도 없고 저쪽 애들 많은 쪽으로 가야되는 상황인가 지금 오오 여기 애들 많아애들 많아 조심해야돼 오오 깜짝이야 또 근데 얘들이 오 깜짝이야 시체보고 오오 깜짝이야 알아버린단 말이야 주인공 허리여? 괜찮습니다 허리로 단련 허리가 아주 그냥 겁나게 단련된 우리 주인공이라 자기의 죽을 운명을 알고 오 오 쉣을 한거죠 오 쉣 나 죽는거야 아 여기 왜이렇게 많아 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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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서트 왔어? 흐음 헐 대박 난이도요? 황무지 황무지 같은 매우 쉬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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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야..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흠 진호 봤나봐 못 봤지? 본거야? 아! 아잇! 봤다! 어우우씨 진짜 아아! 보이지도 않아 아... 아... 이거 못 만들어? 나 어떡해 나 죽게 생겼는데? 네 방탄복 입고 있네 심쿵 섭림은 사나이라서 이지로에 치여 티누프입니다. 왔다갔다하니 불안하게시리 휴다이 안돼 휴다이 휴다이를 부를 순 없어 쟤 뭐하니 도대체 너네 버그니 또 오기만 와봐 그냥 쏴줄라니까 왔다 쟤 우우우우 뒤로오는건 반칙 인간적으로 얘는 계속이루고있네 야 저씨 뒤로오고있어 으앗! 으앗! 뒤로오지 말자 나..엄마 나 무서워 엄마아 엄마 나 무서워 엄마아 나 피가없어요 아니 나오지 마세요 이따에 나오지 마세요 어 뭐야 또 있어? 없지? 야 한놈 한놈 요한놈 요 녀석을 어떻게 요리를 해줄까노 너 이 녀석노 얘 따먹어라 하하하하 으아아아아아 예에 철리나님 리하이영 유다이 버그라뇨 잘하는거죠 겁나게 잘하는거죠 없지? 다 죽었지? 이 녀석들 음악이 끝난걸 보니 다 죽었네요 유후우 여긴 이젠 대구역입니다 유후우 유후우 네 제발 나 제발 붕대좀 주세요 허허 허허 아 이거 아니잖아 붕대 주실분 붕대 없어요? 근데 이 최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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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로 가나요? 나 한바퀴 돌은거 같은데요 이즈라서 그런가 섬진 너무 잘하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이즈라서가 아니라 그냥 잘하는 겁니다 황무지든 노말이든 그냥 다 오라그래 들어오라그래 그냥 다 상대해 줄라니까 근데 중요한거는 예설아님 지무세요 중요한거는 어 여기다 여긴거 같다 길을 못찾겠어요 할라그랬는데 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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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fact 꺄어어어어어시 ồng Ghost 어..? 어? 백바리 백중 백바리 백중 뭐 안 될 수 있는 게 없소 섬님 목소리 듣고 싶어서 혼났네요 야! 이어폰을 가지고 다니셔야지 언제 어디서든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흠 어? 뭐가 또 있어 와 나 이제 진짜 손 대면 토억 하고 죽을 것 같은데 음 아 어 어 어 어 어 었 don't touch 아 풍대 제발 풍대 하나 만주세요 풍대 하나 만주세요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의지입니까 여긴 안오겠지 당당하게 그냥 내가 왔다 이놈들 오오 오오오오오오 오 이게 중요한게 아니야 지금 소주 이셱 쯝 으uf흐 하나 더 주세요 헕x2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가지 Erica 양이 안차요 하 여기 있나? 흐얏 흐이 겁나 마를레나 일찍 쯔쯔쯔디 쯔쯔쯔 쓰읍... 하아..... 어? 저기 뭐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 미쳤다 미쳤어 저거 저기다 왜 논 거야 나 저기다 왜 논 거야 저 다시 회수되나?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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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터지는 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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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는 줄 알았네 아이고 어...어...어...어...어... 아이고 에미야 에미야 셔터 내려라 바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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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왜 안 읽어 근데 섬님 저를 좋은 꿈나라로 보내주세요 강제 지침은 거부입니다 우리 왓섬님 공포라디오 흥해라 게임방송도 흥해라 여기 방송 보고 듣는 모든 분들 오늘 롯도 사시라 모두 잘되시라 사랑 가득하시라 웃음 가득하시라 서로 손잡고 통실등신 떠나서 또다니라 별이 다섯개 감사합니다 흐흐흐흐 아이구 저기서 물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꼭 꼭 예 꼭 멋지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첼리나님 고맙습니다 천개 받았는데 뭐 달려 그냥 뭐 어 쫄지마 어 잠깐만요 저먼 달려 그냥 뭐 에잇 뭐 나쁜 놈들이 있으면 그냥 싸워분들 잠깐만요 아 뭐 그냥 달려 그냥 뭐 잠깐만요 resurrected 왼쪽이 없는데? 어딨는거야? 이쪽 있나? 이쪽 있나보다 어 이쪽 있다 좋아 어이구와 히이이ㅣ 미쳤다 미쳤어 뭐가 일도 안돼 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시는거 아니죠? 어 오용 허어... 네 오늘은 켠왕입니다 아이고 뭐 오늘 깨겠지 뭐 살만 우리 이거 못 구웠어요 병을 던져야겠다 크흠흠흠 여깄다 이놈들아 하나 더 줄까? 크흠흠흠 호호호 오유유 또 어딨어? 이쪽 옆은 없죠? 앞에만 있는거지? 어? 이거 아닌데? 이건가? 내 조준경총 어디갔어? 어 이거 아닌데? 내 조준경총 어디갔어? 크흠흠흠 이거 아닌데? 아 앞에가 막혀서 그렇다구요? 뭐야? 으흐흨 으흐흨 어 너무 무서운데? 으흐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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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앗 으흐흨 이거 조준경이 왜 안나와? 조준경이 안나와 이거 이거 아닌가봐 이건가보다 오케이 그렇지 이거여야지 어? 그와중에 못맞추구요 아 숨좀 참아봐 아 그와중에 또 못맞추구요 아 그와중에 또 못맞추구요 흐흨 으흐흨 으흐흨 그냥 하는게 낫겠다 그냥 하는게 낫겠어 흐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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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작에 그냥 이렇게 할거였어 흐흨 으흨 야야 안죽었냐 흐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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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죽었네 이놈들 흐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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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죽어 이번에 야 이 자식아 흐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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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더지냐 흐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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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먼저 쏘면 되지 이제 죽었겠지? 진짜로? 후우 으흨 징했다 으흨 뭐 없냐? 오 the 그렇지 하 흥 흩 뭐야 뭐야 흑 깜짝이야 우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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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좋아요 저 잠깐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배가 곱봤어 초코파이 하나 먹으려고요 당이 떨어져 송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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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떻게 해야돼 그냥 이게 운명인거야? 아니구나 나갈 수 있구..있나보구나 흐흐흫 흐흐흫 흐흫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애들이 착하네 총 안쓰고 애들이 착하네 됐다 어 뭐야 초코파이 왜 없어 두번 먹었는데? knowledge 정etu 아 창호 유압 아 아 그를 손을 잡고 하려는 여기가 남아있는다고 그럼 뭐? 몇해 당신이 결정 없는 의지가 아니야 무섭이가 먹고 왔다 말도 안 돼 안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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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순 없지 인류를 구하기 위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야 된다? 그건 나는 안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약 기운이 아직 남아 있을거야 무슨 일이 있었어요? 파이어플라이를 찾았지 아이고 원래 너 같은 사람들이 많다 면역인 사람들 말이야 수십 명이야 그렇다고 좋을 건 하나도 없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치료법 찾는걸 포기했어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야 뭐야 쏜거야? 뭐지? 미안하구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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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 뒷처리 안되지 안되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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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치? 아름다워 알겠어 이런 것 같이네 그래 처음 얘기하는 건데 사라와 나도 자주 이렇게 등산을 했어 구독 감사합니다 아마 너희 둘은 좋은 친구가 됐을 테지 넌 그 애를 마음에 들어 있을 거야 그래도 분명히 날 마음에 들어 가게 되고 음... 팔에서도 변이 세포 추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머리를 열어서 얻으려고요 그... 뇌에서 자르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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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원... 그게 필요했나보지 잡아줘요 네... 잡았다 고마워 고마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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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흠... 제일 친한 친구가 같이 있었어요. 걔도 물렸어요. 어쩔 바를 몰랐죠. 그래서 걔가 말했어요. 그냥 기다리자. 어차피 우린 전부 다 비극적으로 미쳐갈 테니까. 전 아직도 제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걔 이름은 라일리였는데 걔가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그 다음은 테스였고 다음은 샘이었죠. 그건 이 탓이 아니야. 아저씨는 이해 못해요. 난 살아보겠다고 오랫동안 발버둥 쳤어. 그리고 너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살아갈 이유를 찾아야 돼.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다는 거 안 되나. 맹세하세요. 아까 말했던 파이어플라이 얘기 다 진짜라고 맹세하세요. 맹세할게. 맹세하실게. 맹세하실게. 아아... 아아... 너무 감동이다 DLC도 있다며 이거 DLC도 해봐야지 나중 DLC도 풀수로 산다 풀수용이지 2는 아직 안나왔고요 DLC는 있대요 근데 뭐 저는 엔딩 만족스러운데요 뭐 어차피 세상이 바뀌진 않았고 좀비들은 그대로 있고 그 와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이를 지켰고 둘이서 이제 또 험난한 삶을 살아가겠죠 DLC로 엘리의 과거와 조엘이 다치고 난 직후 겨울전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번 드는 생각인데요 좀비는 왜 자기들끼리는 안 먹을까요? 우리가 돼지랑 소 먹는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좀비 좀비들한테는 우리가 그냥 돼지소지 아 저 멍뭐야 저 댕댕이들 뭐야 헤헤헤 겁나 귀여운데? 사람도 인간고기 먹는 사람 있잖아요 뭐 지들끼리도 알게 모르게 있겠죠 그리고 지들끼리도 뭔가 알게 모르게 어? 속보입니다 좀비끼리 먹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지들끼리 뭐 그런거 있을수도 있겠지 정진나간 좀비가 있겠지 좀비가 엄청 많은 세상이면 좀비 바이러스 퍼지기 전에 거의 다 뜯길 것 같은데 보면 한번 맛만 보고 뱉은 것처럼 다들 온전해요 ㅋㅋㅋㅋㅋ 목적은 그냥 얘네는 먹는게 목적이 아닌거 같애 그냥 자신들의 그 좀비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본능적으로 퍼트리는게 목적이 아닐까? 좀비들은? 뒤에 쿠키영상 같은거 없나? 뱃뱃뱃뱃뱃 치 mod